땅에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을 다토록 우리의 구호가 하늘에 보이도록 한 마음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뜻밖이 않습니다! 뜻밖이 않습니다! 우리들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뜻밖이 않습니다! 뜻밖이 않습니다! 뜻밖이 않습니다! 우리들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뜻밖이 않습니다! 뜻밖이 않습니다! 뜻밖이 않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직도 선생님이 위로해주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이 위로해주던 말이자 제가 꼭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하늘에 외쳐봅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나요? 너무 힘들었겠다! 선생님 힘들었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 잘 어울리다던 블라즈노도 꺼내어 다시 입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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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